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첩쌀떡 수학 저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은요 복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복습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죠 복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들으면 꽤 스트레스가 와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언제 복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쵸 자 복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복습이 필요하다 느껴질 때 뭔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나 중학교 1학년 때 좀 놀았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내가 좀 빈 구멍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지금 채우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전체적인 복습이 필요하다 판단이 될 때 하셔야 되는 거 목차를 이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교육 과정들의 목차를 좀 한번 뽑아보세요 검색해도 금방 나와요 중1, 수학, 목차 이렇게 검색하셔도 쭉 나오거든요 그 목차를 보시고요 단원별로 이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단원을 딱 읽어봤어요 중1, 소인수분해 뭐더라 이러면 그 부분은 복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크 내가 읽어봤는데 정수와 유리수 그래 유리수의 정의는 이거고 유리수 계산을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이 떠오른다 파바박 떠오른다 그 부분은 복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고 구멍이 되게 많은 것 같아도요 이미 아는 부분들은 괜찮아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목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여긴 확실하진 않아 거기도 체크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내가 복습해야 되는 이 전 과정들을 목차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된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갑작스럽게 하긴 힘들죠 방학같이 조금 긴 시간을 잡아줄 수 있는 때 이용해주세요 그런 때 내가 이번 방학은 복습을 좀 해야 되겠어 너무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길게는 정말 길게는 한 달이라고 잡기도 하는데요 복습 보통은요 한 일주일, 2주일만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습할 때는요 방금 목차에서 체크한 부분들 복습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문제풀이까지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해주세요 개념 위주로 그래 이것의 개념이 무엇이었더라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살짝 도움이 필요한 대표 문항 정도 푸는 거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전체적인 복습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내가 지금 배우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복습이 필요해 보여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차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2차 함수에 공부하는 내용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이 전에 구멍이 나 있어서 내가 2차 함수를 이해를 못하는데 뭐뭐뭐 봐야 되지 자 이럴 때는 그 연결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수학이요 뭐 개통 학습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지 2차 함수로 오기 위해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때 규칙을 왜 배웠냐면 어떠한 거랑 대응된다는 걸 왜 배웠어요 함수로의 연결이에요 그렇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y가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그 내용들을 초등학교 때 규칙과 대응부터 배웁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봐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내용은 패스하시고 중학교에 넘어와서도요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배우죠 중1의 1차 함수에 대한 정의 그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함수하면 제일 또 중요한 한 가지 그래프가 있죠 그 그래프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던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좌표평면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그대로 연결을 쓱 해서 중1 때 좌표평면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걸 초등학교 때 살짝 보여주고 중학교 때 좌표평면을 배우잖아요 그런 흐름들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목차를 이용하셔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꺼의 목차 언제 다 봐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거의 한 페이지로 나와요 초등학교 때 목차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함수 내가 생각할 때 그래프라는 것이 연결된 부분들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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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만 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는 단원에 대한 내용까지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습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놓으시고 틈틈이 틈틈이 공부해 해주세요